오늘 그러면 뉴스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4월 바닥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최악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이 친구들은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다 그러다가 또 조금 나아진다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투자은행 그러면 두 군데 뽑잖아요. 골만삭스, 모간스테니. 그런데 이쪽에서 이미 경기의 바닥을 지나고 있거나 지났다. 이렇게 최신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나오지 말아. 그리고 아예 어디 가지 말아. 여기서는 이제 슬슬 풀어지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거의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정도만 껴라. 맞아요. 이런 정도 스탠스가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활동하는데 이제 어디 못 가고. 사실상 예를 들면 어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친구가 어느 은행에 다녀서 볼일이 있어서 사적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친구가 이제 높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기 방도 구경도 하고 승진했어. 그래서 네 방도 구경 좀 해보자 그랬더니 아휴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외부인 출입 통제. 그래서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는 좀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활동의 미팅도 제한이 됐던 그런 정도에서는 이제 풀어지는 것 같고 제가 어제 새벽에 볼일이 있어서 강남 모초에 이제 누구 이제 대리를 갔는데 강남에 이제 청담동인가요? 네. 무슨 호텔 앞을 이렇게 차 몰고 지나가서 제가 거기 간 건 아니고 와 5시 반쯤인데요. 그 클럽 있잖아. 클럽에서. 새벽에 아니면. 네. 새벽에. 새벽 5시 반에 거기를 왜 가요? 아니 이제 어디 저기 야외 운동 간다고 누구 픽업을 하러 갔는데 아니 설마 내가 거기 가겠어. 그래서 거기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거부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내가 봤더니 클럽에 무슨 행사한다고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했나 봐. 이제 우리도 한번 놀아보자. 이제 풀렸으니까. 그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보면 플로리다, 뉴저지, 조지아 등을 포함한 20여 개 주가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의 단계적 완화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힘든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네. 지난 4일부터 제조업 생산 활동을 재개했고 또 그 두 번째 어려운 나라죠. 스페인이 일부 상점 영업을 재개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이제 사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선진국 경제가 2분기 중에 평균 32% 위축될 것으로 본 건데 32%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6% 반등을 하고 4분기에서는 다시 13% 반등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 이건 전 분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가인 스탠딩 같은 경우는 경기 바닥론을 또 내놨는데 여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추적하는 지표들에 근거해서 보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는 2월에 이미 바닥을 쳤고 유로 지역은 4월에 저점을 지나가고 있고 미국도 4월 말 이를 뒤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2월에 중국 그리고 유로 지역은 4월 초중순 그리고 미국은 4월 말. 그럼 나머지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글로벌 경기는 4월 말이면 대체로 바닥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를 주도하고는 미국의 IT 섹터 기업들이 비교적 1분기에 물론 이제 실적이 많이 나빠지긴 했습니다마는 컨센서스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애플인데 애플의 1분기 매출이 583억 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1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 전망이 515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아이폰 누가 샀나 이랬지만 아이폰 부분에서의 축소가 오늘 우리 김노코 위원을 모십니다마는 여쭤볼 텐데 아이클라우드나 애플 뮤직 때 애플이 하는 서비스 매출 이런 쪽에서 이제 반사적으로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가이던스를 2분기 가이던스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터뷰 한 걸 보면 2월에 비교적 중대한 실적감이 있었지만 3월에는 약간 회복세를 보였고 3월이 사실은 1분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2, 3월. 그러니까 1, 2, 3월이 그렇게 안 좋은데 3월에 일단 2월보다 낫다라는 거는 4월, 5월은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티인쿡도 4월에는 더 큰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 정도면 글로벌 IT 섹터에서 나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 갖고 알파벳도 시장을 어땠든 비트하는 어떤 시장 콘센트를 비트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페이스북 매출액이 177억 달러입니다. 1분기에. 이것도 소폭 그러니까 시장 예측이 175억 달러니까 그것도 좀 넘었고 알파벳도 412억 달러고 그런데 이것도 시장 콘센트 403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 알파벳 이런 데들이 대체로 1분기에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상보다는. 그래서 이런 데들의 어떤 전망치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의 발언 이런 걸 봤을 때 이 분기는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hsbc라든지 또 페이스북에 적극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제 2차 대유행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어제도 유가가 큰 폭으로 폭동을 했습니다만 경제 자체를 셧다운해서 뭔가 조금씩 풀어지는 그 국면이 되면 자연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1, 2, 3월 달에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지난 주말 연휴 전에 비교적 되게 우리 한국도 외국인이 엄청 팔았죠.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죠. 왜 괜찮았죠. 월요일 날 외국인이 엄청 팔았잖아요. 그래요? 개인만 1조 7천억을 샀어요. 저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해. 그래서 어쨌든 경기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을 봐라. 4월 달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그리고 3월 20일 대비하면 사실은 글로벌이 뉴욕 주식 시장도 15% 이상 올랐거든요. 4월 달이 나스닥 기준으로 최고 많이 오른 거예요. 월간 기준으로. 그래요? 네. 15%가 올랐다니까 월간으로. 월간 15%가 오른지. 물론 3월 달에 폭락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역시 이번에도 경기에 대해서 선 반영하는구나.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전망은 경기의 전망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거다라고 본다면 과연 주가를 우리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반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4월 바닥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최악이 지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미래셋이 미국에 호텔 15개인가를 산다고 했다가 인수를 포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가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미래셋이 희한하다. 왜 미래셋이 한국에서 회사들 인수를 하든지 해서 금융을 더 키우고 글로벌 금융업을 하지. 갑자기 호텔을 15개 그것도 굉장히 규모 있는 유서 깊은 호텔들을 많이 샀어요. 제가 아는 바두도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오렌지 카운트에도 있고 동서부 할 거 없이 굉장히 유서 깊고 또 규모도 큰 호텔 앤 리조트를 15개나. 그런데 누구한테 사냐.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ABL 생명이라고. 그게 안방보험이에요? 네. 그게 안방보험이에요. AB가 뭐겠어요. 안방 라이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몰랐구나. ABL 생명이라는 게 안방 라이프예요. 안방 라이프예요. 중국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안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글로벌 보험사가 지금 다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알리앙스니 이런 데들도 한국 철수하고 그런 게 다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방보험은 또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랬어요. 안방보험의 언어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방보험 어려우니까 잘 됐다. 어렵지. 그러면 저거 헐값에 우리가 살 수 있게. 이런 아이디였을 거란 말이에요. 안방보험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을 헐값에. 그렇지. 왜냐하면 중국 안방보험 한참 잘 나갈 때 부동산들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해외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안방보험이 어려워진 거지. 보험도 어려운데도 안방보험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볼 때 저 친구도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싹 받쳐야지.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지. 코로나에 항공주가 지금 박살났잖아요. 사실 호텔이 더 어려워요. 아니 비행기가 떠서 여행을 갖다 내려놔야 호텔에 사람이 있지. 그리고 호텔이요. 한국에도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러드리는 호텔들 있잖아요. 시내에. 그거 다 셧다운돼 있는 상황이에요. 객실 영업 안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은 객실 영업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손님도 없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이 그걸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들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단 클로즈 이렇게 되는 호텔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 이거 계약 해지. 며칠 전에 계약 해지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금 물어주는 거죠. 계약금이 7천억 정도가 맡겨져 있는데 이거에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미래에서 계열사가 출자하기로 했던 2조 6천억까지 안방보험에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다가 이거 그냥 따른 짓도 못하게 묶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그 돈이 3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총 매입 매각 대금이 58억 달러거든요. 당시 계약할 때 6조 8천억 정도인데 그중에 반 가까이를 자산동균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는 건데 양측의 얘기가 다 달라요. 미래의 셋은 안방보험이 이 15개 호텔 리조트를 다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 왜? 제3자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더라. 살라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나빠서 사는 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방보험의 문제다. 그랬더니 안방보험은 소송 걸린 건 사실인데 6개 호텔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미 확인받았잖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자산을 매도하는 측에서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료를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데 이 권원보험이라는 데서 대상 호텔이 배제가 돼서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고 이 권원보험에 대해서 안방보험은 뭐냐 하면 그거 우리 거라고 법원에서 해결했는데 호론보험은 돈 들지 않냐. 비용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빠진 거지 우리 거라는 건 다 명백하게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허위로 호텔들을 매각해서 소송이 걸린 별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호텔 소유권에 대한 소송 관련 정보를 매도인인 안방보험으로부터 미래에셋에서 제대로 정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안 줬다. 그래서 이제 우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안방보험은 허위 양도 증서 사건 그 해프닝은 계약 때부터 공지한 상황이다. 니네들이 이제 코로나 이거 터져 가지고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산다는 거 아니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출자 2.6조 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7천억 원 이것을 처분 금지해달라 이렇게 이제 미국 법원에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7천억 원은 아스크로 구자라고 하죠. 아스크로 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맡겨놓는. 맡겨놓는 구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미래에서 계열사들이 출자하기로 2조 6천억에 대해서 보존을 해달라. 어떻게 보존을 하겠어요. 이 돈이 그 돈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형식적인 것 같고. 계약금이. 다만 이제 계약금 7천억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금 지불을 한 상태고 안방보험 계좌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아보면 아스크로 구자라고 이게. 완전히 거래 끝날 때까지 갖고 있다고. 그렇지. 보관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판결 같은 것들을 쭉 싸움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늦게나마 이 호텔 인수를 포기하는 건 나는 잘하는 거다. 돈이 좀 마이너스 되더라도. 아니 또 법원에 가서 또 싸워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글쎄요. 미래세 증권 미래세 그룹에서 왜 이렇게 유형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도 포시즌 호텔이라고 호텔 진출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혁신기업들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빨리 한번 가보죠. 황금 면휴가 지난 한 6일 동안 있었는데 이때 보복 소비 이른바 이런 게 있어서 가전과 명품의 수요가 아주 폭발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냈는데요. 이제 현장을 쭉 본 거죠. 그래서 진포에 가면 현대 프리미어 마울렛 있잖아요. 여기를 가보니까 하필이면 인터뷰가 김효진 씨로 되어 있는데 김효진 씨가 남편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두 달 만에 나들어왔다. 우리 김효진 의원이신 거 아니겠지. 그런데 구찌 매장에 들어가는 줄만 40분을 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막 보복 소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매장에 구찌 같은 해외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는 일면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을 걸요. 이천에 있는 아울렛에 갔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구찌, 프라다, 버버리 이런 데 그렇게 하던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울렛 매출부터 뜹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보복 소비는 야외부터 되더라. 실내의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그리고 해외여행을 전혀 못하잖아요.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려던 사람들이 대체 소비를 뭘 하냐. 그러면 대형마트 가서 식료품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 기간에 일주일 놀러 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갔다 오면서 브랜드 좀 사고 그랬을 텐데 가자. 그래서 해외 브랜드, 의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파주에도 지금 프리미엄 아울렛에 사람들 엄청 많다고. 글로 뭐라고 그럴까 소비도 소비지만 바람 쐬러 가자 그냥 밥만 먹고 오게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쓴다는 건데 실제로 현대백화점에서 발표한 걸 보면 김포 아울렛 매출 중에 해외 브랜드만 명품이라는 표현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수입 해외 브랜드의 매출이. 복가품. 네. 엄청 늘었대요. 31점? 이게 61%죠. 가려놔서. 61.8%나 늘었다는 거고. 62%. 62%나 늘었다는 거고. 나머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울렛에서도 보니까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생활가전 해외 명품들이라는 게 제일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늘었어요. 남성 용품이 많이 는다는 건 경기 바닥을 얘기할 때 그렇거든. 우리 중에 남성복마저 늘면 그때가 진짜 진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옷을 쟤 나중에 사지. 그러니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에 좋다는 거지. 좋다는 거다. 정프로네는 정프로부터 사나 보지? 그렇죠. 우리는 다 심하게 제 옷을 하거든. 아내분 거 사고 그다음에 딸내미 거 사고. 딸내미 거 사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그렇습니까? 통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닌데 통상적인데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백화점 같은 데는 아직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백화점 같은 데는 아직도 미미하다. 왜냐하면 쇼핑을 하려도 가서 트렌드도 그럴 뿐더러 밀폐된 공간이라 아직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백화점에서 사실 큰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식료품 매장만 바글바글하고 그런 상황인데 백화점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마이너스거나 소폭 플러스 이런 정도인데 아웃렛은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 전체적으로 보면 12.7%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16.5%가요.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응축.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응축돼 있다. 그리고 생활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는 이유는 대체로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텔레비전 바꾸자. 노트북 바꾸자. 그리고 아들내미 집에 안 가니까 미칠라 그러니까 그래 게임기 사줘버리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게임기 엄청 팔렸대요. 게임기 엄청 팔렸대요. 새 거를 원래 50만 원이면 그게 70만 원 80만 원씩 팔리고.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공부해 인마 이러는데 애가 그냥 미칠라 그러잖아. 알았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첫 뉴스에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미국에서 지금 보복 소비 같은 게 나와요. 이제 슬슬 집 밖으로 조금씩 나오라고 하는 판이니까 그게 언제 나오냐. 만약에 이 추세면 그게 혹시 5월 6월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확실히 반등할 거다. 그래서 유가가 어제도 20% 이상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네요. 선도하죠. 우리나라를 보면 지구의 미래를 볼 수가. 이탈리아, 부찌, 프라다, 루비똥 이런데 한국만 바라보고 있을 걸.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지.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 세계가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은 우리 3프로 TV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 Tiago. 지금로 교수님. 괴ук. quel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guru secretly Amafurth et是 natürlich 안전해 받 Knoxville 어디서 그 버튼